데이터베이스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D-SUM 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품 판매 현황표가 작성이 되어 있구요. 제품 분류에 가서 가전제품을 찾아서 가전제품의 매출액에 가전제품을 쭉 따라가면 64만 8백원 그 다음 또 가전제품이 367만 5천원 또 아래 따라가시면 396만 7천 2백원에 해당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수식 입력줄을 통해서 살짝 확인하실 수 있긴 하는데요. 이거를 직접 하나씩 하나씩 계산하지 않고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D-SUM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커서를 E-13셀에 갖다 놓으시구요. 현재 예제에서는 다행히 제품 분류에 가서 가전제품을 찾아라 라고 조건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조건이 작성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문제에 제시된 문구를 보시고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E-13셀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함수 이름이 D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S까지 입력하시면 D-SUM 함수를 찾을 수 있구요. 안쪽에 인수가 조금 어려우시다면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고 데이터베이스나 목록으로 지정할 셀 범위입니다. 관련 데이터 목록입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범위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요. 다른 함수와 다르게 항상 모든 제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A2부터 E10까지 다른 함수는 현재 값들만 가지고 비교하지만 데이터베이스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라고 생각하시고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를 넣어주시구요. 두 번째 필드는요. 실제 합계를 구하고자 한 필드입니다. 제품 분류가 첫 번째, 품명이 두 번째, 판매가가 세 번째, 판매량, 매출액. 아 다섯 번째 있구나 라고 5라고 카운트를 해서 숫자를 넣으셔도 되구요. 또는요. 매출액의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매출액이 입력된 이 2세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조건은요. 제품 분류에 가서 가전제품 이라고요. 조건을 지정할 때 가전제품만 넣으시는 게 아니라 제품 분류라는 필드에 가서 제목에 가서 가전제품을 찾겠습니다. 라고 제목과 텍스트를 같이 선택하시구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가전제품에 해당한 매출액의 합계가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의 Dsum 함수 살펴보셨구요.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하셨나 확인해 보시고 다음은 D-Average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의 함수 시트명을 다 확인해 보시면요. 다 D로 시작을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약자 D로 시작이 되어 있구요. 이제 커서를 C10셀에 갖다 놓으시고 임대평수가 40평에 해당한 임대료, 관리비, 부가세,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조건이 따로 작성이 임대평수가 40이라고 작성이 되어 있으면 작성된 영역을 참조하는데요. 지금은 따로 조건을 작성하라고 언급도 없고 현재 데이터 안에서 조건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제목이 있는 임대평수와 40 두 개를 드래그하셔서 조건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 이용하셔서 수식을 작성할 건데요. 등호 입력하시구요. D라고 입력하시고 세 번째, D-Average 마찬가지로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요. 데이터베이스,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다른 함수는 제목이 들어가지 않지만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제목을 꼭 포함합니다. 두 번째 필드에 오셔서요. 임대료라고 되어 있는 C2셀을 클릭합니다. 물론 3이라고 넣으셔도 되지만 현재 예제선 3이라고 쓰시면 수식을 복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2셀을 선택하시고 다음 조건은 임대평수가 40이라고 넣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작성하시면 하나는 정확하게 구해져요. 그리고 제가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하나는 정확하게 구해지는데 옆으로 수식을 복사하면 이 값은 정확한 값이 아닙니다. 왠지 제가 위에서 클릭을 해볼게요. 파란색 영역에 가서 부가세 평균을 구하는 건 맞는데 임대평수가 40이 아니라 관리비가 5만 200원에 해당한 평균을 구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라서 5만 5천 2백 40원이라는 옆에 값이 바로 평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관리비는 맞게 구해졌나? 마찬가지로 이 파란색 영역에 가서 관리비의 평균을 구하는데 임대평수가 아니라 임대료를 가지고 구해져 있습니다. 뭔가가 좀 이상하죠? 그렇다면 수식이 잘못된 걸 확인을 했고요. 수정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요. 수식을 더블클릭하시고 이 파란색 영역에 있는 부분은요. 수식을 옆으로 복사하더라도요.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해야 합니다. 범위를 지정하시고 F3. 이 주황색, 붉은색 계열은 수식을 복사할 때마다 임대료, 관리비, 부가세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두시고요. 조건이 있는 P2부터 P3 임대평수가 40이라는 값은 아,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을 참조해야 돼 라고 F3 눌러서 절대 참조 엔터 눌러서 옆으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아까와 다르게 결과가 표시가 되고요. 수식을 클릭해 보시면 네, 이렇게 파란색 영역과 예, 브라색 영역은 고정되고 임대료, 관리비, 부가세 해당된 부분만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식을 하나만 작성한다면 절대 참조가 필요하지 않지만 수식을 작성해서 복사할 때 같은 영역을 참조한다면 F3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D-Average 함수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값을 구하는 함수였습니다. 다음은 D-Count 함수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D-Database 카운트, 센다는 겁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가 있다면 개수를 세워서 숫자로 표시해 주는 함수이고요. 문제에서 칼로리가 칼로리 필드에 가서요. 20보다 크거나 같은 하나, 둘, 셋, 세 개네요. 20은 포함이 안 되니까 20보단 커야 하니까요. 3이라는 값이 표시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수를 통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이 굿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D-Count라는 함수를 입력할까요? D-Count, 더블클릭 데이터베이스 함수 삽입에 가셔서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두 번째 필드는 숫자가 입력된 데이터 칼로리를 선택하시고요. 세 번째 조건은 칼로리 필드에 가서 20 있는 칼로리와 20을 다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아까 우리가 눈으로 대충 세워봤던 3이란 숫자가 구해지는가요? D-Count는요. 숫자가 있는 필드를 이용해서 개수를 구할 수 있다. 결과 시트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D-Count A 함수 볼까요? D-Count, 마찬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는데요. A는요. 꼭 숫자가 아니어도 돼요. 숫자가 아니어도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문자를 통해서도 카운트로 할 수 있는 함수이고요. 문제에서 나이가 25세 이상이고 성별이 여에 해당한 사원의 인원수를 구해서 C-16셀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D-Count A 함수 이용하겠습니다. 조건은 바로 왼쪽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크거나 같다 25 성별은 여,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란히 작성이 되어 있고요. C-16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 등호 입력하신 다음 D-Count A 더블 클릭합니다.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요. 데이터베이스는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 필드는 나이로 가야 되나 성별로 가야 되나 상관없습니다. 출신 지역을 가도 되고 이름을 가도 되고 성별을 가도 되고요. 그냥 특정 필드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조건은 나이는 25보다 크거나 같고 성별은 열하는 조건을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보시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는 3명입니다. 라고 3이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dmax, dmin,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에 가서 기계가를 찾아서 기계가 해당한 성적의 최고 성적에서 최저성적을 뺀 차익값을 이 6셀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최대값부터 구할까요? 먼저 최대값부터 구할까요? 등호 입력하시고요. dmax, 더블클릭 그 다음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 데이터베이스,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 필드는 성적을 가지고 조건은 학과에 가서 기계가를 선택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 필드는 실제, 값을 가져올 필드명, 그 다음 조건은 항상 제목을 포함한 데이터를 조건을 넣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최대값이 구해졌어요. 다시 수식 맨 뒤에 가서 마이너스, 최소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dmin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함수 삽입 누르셔서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 필드 성적, 그 다음에 조건, 학과가 기계가 라고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소값은 83.4입니다. 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가장 큰 성적에서, 큰 점수에서 가장 작은 점수를 뺀 차이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은 두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어, 지원 부서가 홍보부, 따로 조건이 작성되어 있지 않네요. 그럼 지원 부서와 홍보부를 두 개를 선택하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H, 10셀에다가 컨트롤 V 하셔서 이렇게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왜 꼭 복사 붙여넣기만 해야 되나요? 직접 타이핑 하셔도 돼요. 하지만 타이핑을 하다 보면 오타가 생길 수 있어서 가능한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원 부서가 홍보부에 해당한 데이터의 총점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뭐 차이가 아니라 최대값도 표시하고 최소값도 표시할 겁니다. 문제 표시된 예제와 같이. 먼저 등어 입력하시고요. D, max, 최대값부터 구할까요? 함수 삽입 누르셔서요. 데이터베이스는 꼭 제목을 포함한다. 모든 데이터. 두 번째 필드는 총점을 가지고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조건은 지원 부서가 홍보부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이렇게 작성하신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90이라는 값이 구해지네요. 홍보부에서 총점이 가장 높은 데이터는 90. 그 다음, 뒤에다가 최저를 표시할 건데, 그냥 표시하지 않고요. n% 연산자 이용해서 가로 열고, 최소라고 입력하시고, 한 칸의 스페이스가 필요하네요. 그 다음, 큰 따옴표 닫고요. 함수와 문자를 연결할 때 n% 연산자 사용하고요. 다시 한번 n% 연산자 이용해서 함수를 연결할 건데요. d, min 이란 함수를 이용합니다. 함수 삽입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 필드는 총점을 가지고, 우리는 조건은 지원 부서에 가서 홍보부라는 조건을 선택하시고 확인. 그러면 75점이 가장 최저 점수입니다 라고 구해지는데, 그 값 뒤에다가 n% 연산자 이용해서 큰 따옴표 이용하셔서 가로 닫는 작업을 합니다. 엔터 눌러주시면 최대값, 가로 열고 최소값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 살펴보셨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